첫사람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진을 못 본 것 같아요 다 알고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동의를 드릴게요 저희만의 표현대로 모든 사람을 착해서 저희 진짜의 모습을 샀네?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첫사람에 대해서는 첫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또 한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표현대로 진짜 너무 긴장하고 지금 notice 지금 돌아왔었죠? 지금 돌아왔었죠? 지금 돌아왔어졌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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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